Every time it close my eyes. It's like a dark paradise. No one compares to you. 마블 캐릭터 14명 성대모사하며 소름 돋는 싱크로율 자랑한 유튜버. 인사이트 김현진 기자 마블의 시대다.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21일째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탄탄한 스토리와 복잡하면서도 다채로운 세계관, 화려한 볼거리, 매력적인 캐릭터 등 수많은 사람들이 어벤져스에 열광하고 있다. 특히 오늘 또 다른 마블 영화 데드풀 2까지 개봉하면서 팬들의 기대는 한층 높아졌다. 그러면서 팬들은 각 캐릭터뿐만 아니라 배우, 성우, 심지어 소품에까지 관심을 보이며 하나하나가 화제를 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마블 캐릭터들의 특징을 섬세하게 캐치해 성대모사를 구현한 유튜버가 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블랙구리프제로엔에는 한 남성이 마블 캐릭터 14명의 성대모사를 선보이는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유튜버 블랙구리폰이 등장해 성대모사를 시작한다. 그는 포르, 아이언맨부터 시작해 스파이더맨, 로켓, 닥터 스트레인지, 헐크 등 히어로 14명의 목소리를 똑같이 따라한다. 각 캐릭터들의 목소리 특징과 억양, 높낮이, 피치, 버릇 등을 섬세하게 캐치해 똑같이 소화해냈다. 특히나 영화 속 캐릭터들의 대사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였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